에코프렌 현단 마스크 거리가 좋은 3가지 이유 완전 편함, 완전 쉬움, 완전 튼튼 바쁜 아침 물건을 찾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평생 153일 이상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프렌 현단 마스크 거리가 있다면 입기 쉬운 물품을 한 곳에 모아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기, 립밤 등 놓치기 쉬운 물품들을 편하게 눈에 띄게 찾을 수 있어요 편하기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강력한 자석과 한적 없이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하며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초면 설치 여성분들도 쉽고 편하게 자석이 붙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붙이고 신척 없이 뗄 수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는 더욱 바쁜 아침 빠르고 편하고 즐겁게 외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